1. 귀신 그러다 진짜 귀신 들리며? 야 무서워. 네가만 들어온 거야. 넌 그걸 진짜 믿냐? 아이 쌤! 게임 속 캐릭터들이 현실에 등장한 거야? 우리 게임에서 만든 캐릭터랑 오심의 얼굴인 것 같거든. 이제 아무도 잡히면 안 돼. 안 했다. 처음엔 얘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다. 이제 너도 나와 함께 할 거야. 이제 너도 나와 함께 할 거야. 너는 왜 이래? 우리 게임에서 그 해가 난 왜 이래? 이 게임에서 왜 이럴.... 감사합니다.